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소명이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긴 연휴 동안 여러분께서 한 80여 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시도록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시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이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공병호 tv의 게시판에 나오는 바로 링크가 될 수 있고 또 공병호 tv를 방문하시더라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썸네일입니다. 충격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라는 것이 첫 번째 다큐멘터리고 접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카푸카라는 젊은 분이 실정적인 부정선거 자료 통계적인 부정선거 자료를 가지고 아주 그냥 부정선거를 영상물로 80여 원에 걸쳐 가지고 기성정결로 이렇게 정리정돈한 그런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다큐와 약간 좀 성형이 다릅니다. 첫 번째 다큐는 그런 방송을 전문으로 해 오신 분이 접근한 것이고 오해 더 카르텔이란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조선일보의 오늘 1면 11면의 광고가 날렸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은 카푸카님입니다.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안 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2023년도 9월 27일 수요일 날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로 됐는데 공병호 tv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참 외적으로는 많은 발전했지만 내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선거 부정의 핵심은 제가 여러 다른 그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지 않습니까 특히 사전특표 득표수를 특정 후보에게서 빼앗아가지고 빼앗은 것만큼 당선시키고자 하는 다른 후보에게 대해주는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득표수 정감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저질러 왔는데 득표수를 이제 조작을 해놓으니까 중요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숫자하고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6번의 재검표가 있었는데 또 몇 번의 정거보전 절차도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가 모두 다 소각 내지 파쇄되고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그런 투표지가 투입됐다. 그런 정황이나 정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대산 같은 그런 정거문에도 불구하고 조재현과 천대엽 이동원 이런 대법관들이 다 그런 것을 깔아뭉개인 것이 지금 그래서 이제 4.15 총선을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일이 거의 유야무야된 상태지 않습니까 오늘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이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온 박주연 변호사가 올린 여기에 있는 인쇄 자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산시에서 출토된 내용입니다. 오산시의 재검표에 나온 건데 이렇게 이걸 한 장 한 장 여러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qr코드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게 오산시의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해서 그걸 재검표 현장에서 까보니까 이게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소에서 현장에서 앱선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 한 장씩 투표자들에게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검표장에서 등장한 투표지들은 모두가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쇄소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끔은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인쇄소 출신인 겁니다. 그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쇄소에서 나온 게 된 겁니다. 인쇄소에서. 이게 다 인쇄소 작품들인 겁니다. 인쇄소.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버리고 다 새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인쇄소에서 만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었다. 그건 곧바로 지역선관위가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선명하네요.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남을 수가 없거든요.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일 투표자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당일 투표자 이렇게 보시죠. 이런 먹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함께 찍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이 왜 나옵니까? 이런 선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이 나오는 거죠. 이 절치선이니까 당일 투표지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은 다 갈아치울 때 사든 투표지만 저는 갈아치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표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 발표 숫자에 맞춰서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를 다 제조해가 집어넣은 거죠. 이걸 아마 지역 선관위가 주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자들이 상당 부분 선거부정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지는 롤 용지이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라도 왼쪽 사진처럼 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용지는 이렇게 빠빠답니다. 물론 투표와 개표, 재검표까지 투표지가 이렇게 신권 같을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 다 투표함 전체를 가리했다는 통과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수증 받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굽어있지 않습니까? 롤 용지가 갖고 있는 특색이죠. 이렇게 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 등장한 투표지는 다 이렇게 빠빠당 겁니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묻히고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가 그냥 나라에서 일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방송을 내보내니까 밑에 한 분이 청취자분이 한 분이 지금은 교회에서도 부정선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공직선거가 부정선거가 되면 각종 단체장선거, 아이들 학교선거 이런 게 다 부정선거가 되면 보통 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고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국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강하게 대해들거나 제왕하지 않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다 자기들끼리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다 이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가 부정이 일상이 되면 참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 살기가 어려워지는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다는 걸 각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무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무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그냥 관행화되어가는 사실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선거를 부정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회가 환부가 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몇 달 노력하게 되면 이 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점점 가면서 은폐 세력들, 선거 부정을 단행한 자들뿐만 아니고 그냥 은폐하는 자, 협조하는 자, 부역하는 자, 방관하는 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 사회가 많이 이렇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조선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사람으로 남들이 정해주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모시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펴낸 도둑놈들의 시리즈 특히 4.15 총선은 4권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영상물이 워낙 범람한 시대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참 드문데 가끔은 이제 책을 읽기를 통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책의 역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역사책은 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두텁지만 정말 흥미진지한 그런 책의 사회에 대한 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변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